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수업 수업 안녕하세요 세븐팀 디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피철이는 아닌가요? 피철이는 아직 집에서 쉬고 계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십니다 안녕하세요 호십니다 쟤 삐졌다 한번만 다시 하시죠 안녕하세요 호십니다 안녕하세요 호십씨 어디있죠 가나요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쥬아씨 귀여워 본인이 하면서 부끄러워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에스쿱스입니다 웰컴백 에스쿱스 난가? 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관씨 네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쥬입니다 쥬아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메가3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메가3 사랑 멈춘다 어 여보세요 어 형 지금 우리 캐럿들이 생일 축하하고 있어 아니 생일 어 쥬아 뭐야 어떻게 가져와 아 나 지금 오늘도 재화해갔다가 지금 딱 주차장에 내렸네 어 경환이형 아 여기 형이랑 같이 하려고 형 등신대가 있어 뭐 한 데가 있어? 등신대 등신대가 Y2K 컨셉으로 페이스태 보여줘 봐 무슨이란거야 형 페이스태 잠깐만 해볼게 봐 봐 페이스타임을 네 얼굴 안 나올거야 안 나왔을 때 이거 봐봐봐봐 두 권 썼어 두 권 Y2K 컨셉이라 어때 형? 귀엽네 야 정한아 나 궁금한 게 이 사진 무슨 사진이야? 오늘 모를 것 같은데 뭐라고? 이 사진 무슨 사진이야?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위아래 잘 안 들려 지금 엘리베이터 안이라서 그럼 가 이제 요즘에 근황만 알겠습니다 근황 그만 네 알겠습니다 근황 그만 다음은 곧 봐요 보자고요 생일 축하해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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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생일이야? 본인 생일이야? 본인 생일이야? 디에이 씨가 룰 설명 좀 해주실게요 아 그래요 룰? 자 우리 테이트도 룰을 알아드리니까 네 케이크를 꼬미기 전에 간단한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꼬미기 용봉을 사용하면서 리데이를 각자 주어진 13초 앞의 사람이 꼬미는 것은 그때로 이어서 꼬미해주시면 돼요 본인도 질문하셨나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거 직접 안 읽으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설명하셔도 돼요 디에이 씨 부담 갖지 마시고 이미 숙을 다 했어 맞아요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해주시는 건데 디에이 씨 따로 그리면 안 되나요? 어 안 돼 앞에 사람이 그렸던 걸 이어서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13초가 지나면 저희가 그릴 거예요 그때 딱 멈추고 처음 멤버한테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자 눈부터 한 번 해볼까요? 돌아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뭐 살짝 일어나서 후다닥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돌아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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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돌아다니깐 다리를 빨리 못 바꾸면 시간이 날아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건가? 앉아서 13초 아닌 거야? 14초 딱 하고 게임하고 교체해 시작 13초 그런 거 알지 시작할 때 그거 아닐까? 두 개부터 시작해볼래? 나부터? 돌아갈 거야 아니면 한 사람씩 나와서 할 거야 한 사람씩 나와요 그래 그래 나부터 해볼게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간단하게 하고 타이머 준비 네 이쁘게 꾸밀 거야 재밌게 꾸밀 거야 이런 거 진짜 못해 일단 해볼게 1대는 해볼게 자세부터 재밌을 것 같아 잠깐만 이쁘게 꾸며되지 않을까? 어 이쁘게 꾸미는 게 최대한 이쁘게 꾸미는 게 최대한 이쁘게 꾸미는 게 최대한 로즈컷 갈게 시작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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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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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빰 빰빰 빰빰 바로 바로야? 이렇게 빠르게 가야겠는데? 오 시작은 나쁘지 않나요? 그럼 이리와 나 기도가 오 잠깐만 나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생각 있어도 별로 안 못하잖아 어때? 약간 시작이 좋았지? 하트 시작 좋았어 시작 좋았습니다 시작 귀여워 뭐하는거죠?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겸이 형이 좋아 여러분 K판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서 하셔도 돼요 돌아갈까봐 그래? 한 번이면 됐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퍼 잘하고 있어 저 풍선 누가 있어?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이거 마이크 내꺼야? 오 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내투명이 잘해 맛있다 오랜만에 먹을까? 야 이거 급하다 키럭트 미안해요 야 이걸 너무 정성 가득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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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적어요 캐럿 적어라 하에 적어라 팔 나 팔을 적길래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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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어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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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캐럿으로 끝났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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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자를 다 못 썼지만 명호는 끝까지 팔을 자기급 하겠다 아이고야 아 네 오 근데 나름 귀여워 다음 사람 큰 색 뭐야?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끝은 시작이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형 형 초도 좀 꼽아 이거 스마일 아니 일단 이거 끝으로 형 너 꽃이 너 꽃이 야 저 맛있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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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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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럼 형 빨리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리 들어왔어 그rd이 났어요 넌 개인ımızı 파티야? 야 체리 어 맞자 흰 체리 야 우리 아랫부분도 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옆구리 옆구리 어 좋아 우주 옆구리 옆구리 슬픈데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아 좋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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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히말라야 슈가라고 히말라야 슈가야? 히말라야 슈가야? 히말라야 슈가야 야 슈가야 별사탕 뿌려줘 내가 귤이잖아 내가 귤이잖아 주제는 퀴스텡일? 진짜 너 디노한테 뭐라고 하더니 똑같지 아니야? 보승인가? 왜 집중 저거 뭐야 저거? 이쁜데? 귤 올렸던 거 욕먹을 일이야? 아니야 잘했어 주제는 캐럿 생일이라는 거지 시간이 끝났습니다 캐럿 생일 케이크 완성! 노래 노래 불러야지 케이크가 있으면 케이크가 완성되니까 노래하자 그럼 생일 축하송 해야지 나왔어요? 나와주세요 나오셨다 이건 노래 이거 누구 취향이야? 누구 취향이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야? 과자박스 이런건가? 과자박스 이런건가? 과빡이야 과빡? 원영 과빡? 왜 과빡이래? 다 찢었다 과자박스 여기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요 얼마상당 옛날카메라? 아니면 폴라로이드 아니야? 폴라로이든가? 최신유행카메라 토이카메라 이거 뭐야? 귀여워 이게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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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핸드폰이야 너무 괜찮다 우리 1등을 저걸로 뽑을래? 튀어나온 사람인데? 튀어나온 사람인데?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온 사람 찐대문데? Y3이네 하나 둘 셋 이 인형인줄 알았어요 아이리버 저 이거 진짜 실제로 썼어요 어릴때 우리 아이리버 엄청 썼고 아이리버가 아직 나와? 아이리버 기타도 쓸거긴 한데 음악 컴퓨터로 넣고 근데 이건 노래 재생 플레이어가 안보이는 맛이 맞아 맞아 비싼거 비싼거였어 어떻게 샀어? 엄마가 샀어 어머니한테 영상편지 한번들 엄마 형 그때 드래곤 드랜저 하나 더 있지 않았어? 호랑이 있잖아 중국 친구 미남? 미남? 3등 선물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중간입니다 중간입니다 핑크빛이 심상치 않네요 중간입니다 과자 과박이다 과박이래 과박 과박이다 과자가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애초에 여기 3등이 과자박스가 3명이야 그런가 보네 저는 핑크백으로 매주락 귀엽다 매고다잖아 비행기 탈 때 과자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타이서 두근데 매고내리지 타이서 두근데 약간 패션 같은 귀엽다 나중에 반대로 나중에 공항패션을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좋다 공항패션을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시민분이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요 프리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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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다 뿌려졌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에요 뭐에요? 감자핵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맛있어 매점에서 파는거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점에서 파는거 지금 먹을까요? 매점이 없었어요 진짜 옛날건데 요즘에 거의 많이 없죠 요즘에 문방구가 많이 없잖아 까꿍 해피 벌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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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케네트워크 축하하세요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케넛데이 생일 축하해 고오 슛 와 와 여기 노래 다 울린다 여기 노래 다 울린다 다시 돌려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어머니가 이겼어 내가 이겼는데 노래 다 울린다 와 I'm your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요 이거 엔소 엔소 그 안에서요 해줘요 그 안에서요 걸음